아유 이뻐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있는 영상 찍어줬어 아유 이뻐 그래야 되잉가요 우리 애기들 엄마가 안아볼까? 옳지 아유 앉는건 싫어 알았어 알았어 실패 알았어 미안하지? 앉는건 싫어 앉는건 안되는걸요 얘 안되면 강아지지 간담이는 간담이 간담하려 말 잘되면 간식줄거야 다 끝나면 옳지 잘 먹겠네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놀랬어 미안해 내가 미안해 한밤이라 싫어하는데 미안해서 미안해 뽀뽀뽀 한번 해줘 뽀뽀 어우 미안해 뽀뽀 미안해서 뽀뽀해주는거야 아유 좋아라 아유 알았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알았어 엄마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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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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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라고 쳐 알았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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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